게임에 앞서 공격과 수비 중 선택하세요 공격 456번 공격 218번 수비 마지막 여섯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암행화사 암행화사라고 했어 진정해 진정해 그래서 죽인 거야 형이 그런 인간이라서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서 2,000원입니다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? 언제 돌아와? 일이 좀 길어져서 아직 잘 모르겠어 아유 그래 엄마 응 너 올 때 뭐 사오지 말아 응? 사랑해 아들 누구시죠? 누구시죠? 아유 한글자막 by 한효정